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근로장려세제 확대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에 주목한 이유, 뭐 하라고 봐야 됩니까? 말씀하신 근로장려세제,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줘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 개선안을 보면요.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빠져 있었는데 연령 기준이 폐지되면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이번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 대상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유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정부가 지금까지 올해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92%에 달한다고 하면서 효과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가입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최대 13만 원이기 때문에 그보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을 받으려고 4대 보험에 바입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된 것을 정부 재정으로 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최근 임대료 갈등 때문에 결국 범법자 신세가 된 궁중족발 사장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취소는 임대료 때문에 고심하는 동네 빵집 주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한 망리단길입니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김 씨.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김 씨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김 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지만 다가오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더 걱정입니다. 만기가 되면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망원동은 지금 핫한 지역이라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버티지 못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장지영 기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월 국회에서 임대차 보호법부터 철약을 했습니다. 정부도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는데 중요한 것이 실현가 아닐성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이 됐습니다. 정부 역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실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과당 경쟁을 영업 악화해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무제한 출점을 개선해달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가맹본사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현재 편의점은 말씀 주신 대로 사실상 무제한 출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편의점의 출점 제한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점포간 상권 보호를 위해 80m 이내에 출점을 금지를 했었는데요.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해서 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2년 공정위가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지만 다시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4년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근접 출점 자율 규약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해 7월 GS리테일은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편의점 브랜드 근접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게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맹점주들은 250m 출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가맹본사는 정부 정책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봄이 그렇다고 그러면야 가맹본부들은 봄을 수호하죠. 봄을 지키겠죠. 다만 그 봄이 과연 이렇게 되면 아마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편의점 본 맨 처음에 적용이 됐다는 거치더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피자, 커피, 빵집, 대형마트, 백화점 뿐만 아니라 아마 저건 전 시장경제 자체를 흔들던 어떤 그런 발산이 되지 않을까 공정비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업종이나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업종이 처한 상황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고용 상황이 워낙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같은 경우도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대표적인 소상공인 중 하나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사례를 좀 보면요. 대도시와 또 지방에 있는 편의점 수익이 다른 데다가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역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을 하면 근로자, 노동자 사이에서도 등급이 매겨지면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198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 전에 한 번 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등 적용을 위한 자료 수집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도 현재로서는 이 차등 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고용부 장관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그래도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카드 수수료 부담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편의점에 매긴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3%에서 2.4%입니다. 반면 백화점은 2.04%, 대형마트는 1.96%로 좀 낮은 편인데요. 이미 협상력이 좋은 대형 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를 적게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편의점 점포단 평균 매출이 6억 원대라고 하는데 카드 수수료 2% 정도가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마진 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는 판매 가격의 74% 정도가 세금이고 점주가 챙기는 수익은 몇백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담배 가격 4,500원에 카드 수수료 2.5%를 물어버리면 정말 200원밖에 남지 않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카드 수수료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품목별로 세금이 많고 점화 지진 항목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담배입니다. 한갑에 보통 4,500원인데 담배세와 원가를 빼고 남는 이유는 320원가량. 그런데 카드사는 수수료로 담배값의 2.5%, 112원을 가져갑니다. 편의점주는 본사와 이익을 나누면 담배 한갑을 팔아 남는 돈은 많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실은 담배 한갑 4,500원을 팔더라도 점주한테 떨어지는 이익은 실제로 100 얼마밖에 안 된다. 담배 한갑 팔아서 남는 돈이나 카드 수수료로 내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2.5%까지 가져가고 이래버리니까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 이익 자체보다도 오히려 카드 수수료가 더 많거나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을 해놨죠? 정부가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일명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을 해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인데요. 어떤 방식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물건을 사면 앱을 깐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은행 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서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당근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페이 앱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앱을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이 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색시 사업자의 경우에는 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만지작거렸던 수수료 경감 대책이 의무수납제 폐지인데 하지만 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요. 요즘 천 원짜리 결제할 때 카드 내도 아무 말 없이 결제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때문인 건데요. 금융당국은 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수납제가 없어지면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꼭 받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카드를 내지 않고 현금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으로 인한 탈세까지도 우려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